쿠페, 미니, 그리고 페이스맨 미니 JCW, 현출맨 JCW입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옆쪽으로 차 돌려드릴게요. 지금 하는 거라서. 스포츠 모드로 된 거죠? 네. 네. 레드톤으로 따져나? 또 모양이 틀려요. 인치도 다른 거 같은데요? 19인치 아닌가요? 아 19인치네요. 네. 휠도 틀리고 음질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. 좀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차량 가격은 그게 조금 약간 적은 것 같아요. 옆에다 트림이랑 이런 시트도 원래는 다 그냥 블랙 시트에요. 이렇게 하얀색으로 탭이기도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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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